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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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답이 하나요 아.. 아..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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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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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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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람이 역시 안이 좋겠습니다. 아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놈. 감사합니다. 미치겠네. 아휴 여러분. 교육에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. 자긴 글렀네요. 방학동안은 생활패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. 원래처럼 잘 수가 없네. 미치겠네. 아휴... 진짜 yan이네 내가 한번 사로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등교는 일찍 하길래요. 이제 아버지가 차를 태워다 주셨기 때문에 차를 타고 병으로 가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잘 잤다. 얼마 만에 가보는 교실이냐. 아이들이 hesitantisoft게 영업을 finishiredu. пок示없이 사고 싶어요. 이러한 은혜 свой 아웃술이BC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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 평소처럼 오는거지 자 드디어 시바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왔습니다 젠장할 거 저는 아침에 항상 공부를 한답니다 또 다른 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완이 방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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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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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좋겠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빠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오빠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오빠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도 모르게 찾았으면 좋겠지 찾았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냥 못자요 그냥 못자 계속 가고 계속 가고 3 항상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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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야지. 안녕. 안녕. 이제 프린트를 좀 해야 돼서. 그래서 프린트를 좀 더. 여러분들 집에 좀 못하는데요. 여기 왜 컴퓨터랑 프린터기가 있거든요. 안녕. 오, 멋있다. 오, 멋있다. 오, 멋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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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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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